불교계 청년운동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가 26년 만에 인천지구를 재설립해 청년불교중흥과 전국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인천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인천지구 현판식을 열고 26년 만에 인천지구 재설립을 선언했습니다. 대불청 인천지구는 인천서구불교청년회, 반야불교청년회, 보리수불교청년회 등 3개 지회로 구성됐고 초대회장에는 조계종군종특별교구 홍기표 사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천범명사회주이자 조계종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은 포교불모지인 인천에 대불청 지구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인천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종교인 감소 등으로 한층 어려워진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청년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대불청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